야, 여기 또 어디야? 어? 이런 곳에 봄이 있다고요? 뭐 터널을 지나간 봄이 온다고? 걔 냄새 안 나? 뭔 냄새? 하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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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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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무슨 꽁트 형제냐, 뭐야? 친구한테 인사하니? 언니, 어디 있어? 바로 여기 앞에 있어! 없잖아! 아니, 초록색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초록색 없잖아! 어, 없어! 이 떡어! 여기 다 봄이야, 윌리엄! 봄 냄새 나잖아! 얘가 꽃이네, 얘가! 얘가 꽃이라고?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안녕! 좀 크다! 그치, 윌리엄 포도 크지! 안녕! 안녕! 안 놀아요! 아우, 잘했어! 왠지 만져볼까? 그거 예의야! 왜? 뭘 아니야! 아, 이제 멍멍이가 너무 크니까! 여기 이렇게! 자! 해볼까? 자, 멍멍이! 멍멍이 불러! 멍멍이! 빠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어! 아! 뭐라 하냐면 벤트리는 아직, 무서울 수 있어요. 뭐갔네 그치! 조금 동물들이 낯설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하지 않는다고요! 뭐라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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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 차에 맘마를 외치며, 먹틀리 시대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여기에! 음식맨 있다면 문장 부서도 거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들어갑시다. 그거야. 삐삐. 삐삐. 누르세요. 똑똑. 그거 수동인데? 저장 났습니다. 수동이야? 수동 당겨 옆으로. 당기면 돼요. 왜요? 왜요? 이게 다 뭐야? 꽃밭이야. 꽃밭. 물기가 봄이네. 정말 비행이 왔어요. 많아. 많아, 그렇지? 많지? 냄새 좋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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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